안녕하세요 연지의 그림세상입니다 지금 시계가 6시 58분인데요 제가 오늘은 해운대에 해 뜨는 거를 찍으려고 합니다 엊그제 제가 편집한 영상 중에서 아바타가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치는 장면 혹시 보셨나요 제 채널은 제가 아는 사람들만 주로 봅니다 그래서 혹시 유튜브로 보고 있는 제 모습이 가상세계의 아바타라고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요즘에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정말 재미있는 생각이 많이 든답니다 볼까요 도로에 차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신호가 걸렸네요 저기는 너무 아름답네요 색깔이 알겠습니다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역은 11월 11일이네요. 오늘 해운대에 해 뜨는 광경입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음역은 11월 11일이네요. 음역은 11월 11일이네요. 야아 너무 이쁩니다. 음역은 11월 11일이네요. 음역은 11월 11일이네요. 일가 떴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마세요.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